자 그럼 이제 우리 앞선 그 내용에 이어서 계속 볼 텐데 그럼 이제 좀 더 진화된 업그레이드된 그 간염병 또는 전염병의 전파 특성이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대신 앞에 거 안 댔고 뒤에 거 들으면은 어 이식이 왜 나왔지 이렇게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 수가 있어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는 이렇게 놓고 n의 식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t의 식을 모을 텐데요 t는 외부로 노출된 게 없잖아 그치 노출된 게 없기 때문에 비례 상수만 남길 거야 그건 똑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식 조금만 변형을 하자 자 요식은요 결국 k 분의 k 마이너스 n 또는 nt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얘를요 어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자 사실 n 곱하기 k 마이너스 nt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n 곱하기 k 마이너스 n 분의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던 k가 위로 오겠지 이렇게 분수로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dt 분의 dn 이렇게 되고요 여기만 r이 남는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적분을 할 텐데요 당연히 양변에 똑같은 연산을 해야 돼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오른쪽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 같지 그치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왼쪽은 쌤이 앞서서 알려준 대로요 자 요렇게 생각해서 n으로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똑같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쌤 혹시 다른 것들도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땐 요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우리가 이 상태로는 적분을 못하지 근데 눈치 빠른 친구들 아마 눈치 했을 거야 요거 잘 보면 뭐야 우리가 부분분수로 이왕 분리할 수 있지 부분분수로 이왕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 n 분의 1 플러스 k 마이너스 n 분의 1 한번 통분해 봐봐 통분해 보면 어떻게 되니 통분해 보면 k 마이너스 n 이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는 n 해서 두 개 더하면 k 맞지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쌤이 k도 가지고 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적분을 해보면요 요렇게 됩니다 n에 ln 그 다음에 절대값 n 그 다음에 조심해 여기 n 앞에 마이너스 있다 그치 n으로 적분을 한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ln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은 rt 플러스 c 적분 상수야 c는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맞는지 보고 싶으면 물론 이거 절대값 없앤 다음에 자기가 미분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미분해서 요 위에 있는 하얀색 식이 나오면 맞는 거야 해볼 수 한번 해봐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절대값은요 이제 우리가 없애면 되는 거지 어 쌤 양이 될 줄 어떻게 알고 없앱니까 감염자 수잖아 그 다음에 k는 최대인구야 그치 즉 감염자 수가 인구보다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k 마이너스 n 자체가 양수야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요렇게 됩니다 n 어 ln n 나누기 k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지 요게 rt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수식 푸는 과정은 좀 지루할 수도 있어 근데 못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정리 최종적으로 하면요 요렇게 됩니다 음 ln까지 없애면 자 k 마이너스 nt 분의 nt 는 2의 c 제곱 곱하기 2의 rt 제곱이야 요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도 어때 이 상태로 나누면 그치 조금 의미가 떨어지지 그래서 우리 초기 감염자 수 음 바로 뭐였어 n0를 우리가 n0로 쓰기로 한 거지 그치 아 뭐 n0로 써도 상관없어 대신 이제 가로까지 하기 불편하니까 저렇게 쓰는 것 뿐이야 자 그래서 여기도 t에다 0을 집어넣어 보자고 t에다 0을 집어넣으면요 요렇게 됩니다 어 요게 2의 c 제곱이 되겠지 자 2의 c 제곱이 어 k 마이너스 n0 분의 n0가 되는 거야 자 물론 이거 그대로 대입하긴 할 건데 지금은 당장은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임시로 잠시 그냥 라지 a 라고 놓고 나중에 정리 좀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얘는요 k 마이너스 nt 분의 nt가 라지 a 곱하기 2의 rt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 원래 간심사란 뭐야 nt로 정리하는 거잖아 그래서 nt로 정리하려면요 nt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얘 옮기면 되지 그래서 어 k a e의 rt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nt 그 다음에 e의 rt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일로 옮겨서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옮겨서 nt로 묶으면요 nt 1 플러스 a e의 rt 제곱은 k a e의 rt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국 nt는 자 1 플러스 a e의 rt 제곱 분의 k a e의 rt 제곱 근데 이제 사실 a는 이거잖아 이거 이제 대입합시다 이제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1 플러스 k 마이너스 n0 분의 n0 e의 rt 제곱 분의 k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k 마이너스 n0 분의 n0 e의 r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도 못할 리가 없고 선생님보다 더 잘할 거야 자 근데 분수 안에 분수 있는 거 불편하지 그래서 위아래에다가 k 마이너스 n0를 곱하자고 위아래에다가 그래서 곱하면요 최종적으로 nt는 이렇게 됩니다 k 마이너스 n0 그 다음에 플러스 n0 e의 rt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k n0 e의 r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바로 근데 이게 아까는 제1곡선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우리 근데 이것도 어떤 곡선을 보이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려고 근데 지수가 여기 여기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으면 좀 불편해 불편해 그래서 위아래에다가 e의 e의 마이너스 rt 제곱을 곱하면 지수 부분이 조금 간단해져 지수가 들어가는게 두 군데보다는 한 군데가 좀 더 편하거든 그래서 이 식이 틀린 건 아니다 어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면요 요렇게 됩니다 얘네 k n0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n0 e의 마이너스 rt 플러스 n0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nt는요 근데 어때 못풀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치 대신 식이 지저분한 거는 뭐 인정하자고 지저분한 거지 뭐 어 그리고 요 정도라면 사실 염들리 계략적인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어 계략적인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지금 한번 따져가 보자고 따져가 보자고 자 먼저 그래프 그리려면요 r이 양수기 때문에 e의 마이너스 rt 제곱 형태의 그래프부터 따질 줄 알아야 돼 요 그래프부터 자 요 그래프는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지 요렇게 요렇게 왜 r이 양수니까 마이너스 rt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될 텐데 여기다 k 마이너스 n0을 곱하면 뭐가 돼 k 마이너스 n0를 곱하면 여기가 k 마이너스 n0가 되는 거지 됐지 됐지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n0를 했어 그래서 k 마이너스 n0 e의 마이너스 rt제곱 플러스 n0 한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보면 척도는 무시하고 봐라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 정근선에 해당되는 요게 어떻게 될까 그렇지 위로 올라오겠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게 n0가 됩니다 여기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평행이동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지나는 게 뭐가 돼 k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이제 뒤집을 거야 뒤집을 거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k 마이너스 n0 그냥 선생님이 그래프 바로 그려주면 안 돼요? 아 이왕 우리 공부하는데 그렇잖아 과정 한번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과정은 밟아 가보자고 그래서 이왕 이런 거 배우는 김에 그치 배웠던 걸 어떻게 써먹는지 보라는 얘기야 배운 것들을 어떻게 써먹는지 오케이 자 그럼 이 그래프 못 그릴 것 같아 아니야 여러분들 그려 그립니다 그리는데 대신 자 이걸 선생님이 멀리서 봤다고 쳐보자 멀리서 보면 어떻게 돼? 그치 요렇게 해서 여기는 무한대로 가지 그치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이쪽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 수식적으로 봤을 때 그치 위로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고 그러면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요 얘네 자 요게 t가 0일 때 기준 물론 t가 0 이상일 때만 의미가 있겠지 하지만 그래프의 계율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 이쪽으로 가면 그러면 역수를 취했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치 플러스이면서 0으로 갈 거라고 역수를 취하면 그래서 여기 왼쪽의 그래프가요 이렇게 0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0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 그 다음에 뒤집었으니까 여기 지나는 k는 뭐가 될까 그치 k분의 1이 됩니까 역수 취했으니까 그 다음에 감소하면서 수렴해 가지 그치 감소하면서 수렴해 가잖아 오케이 그럼 역수를 취했으니까 어떻게 될까 증가하면서요 역수 취한다고 감소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양수이면서 자 그 함수값이 양수이면서 감소하잖아 그리고 수렴해 가잖아 그치 수렴해 가는 건 역수 취해도 마찬가지야 그치 그래서 여기 n0 분의 1에 증가하면서 여기에 수렴해 가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지금 대충 그린 거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마지막에 어디 갔어 여기 kn0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kn0를 하면 여기다가 kn0 여기다가도 kn0를 곱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제 최종적인 그래프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일 거야 자연계 학생들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실제로는 그 초기 값이 굉장히 작아 그래서 인구에 비해서 초기 값이 작기 때문에 사실 이 차이가 굉장히 커 근데 선생님이 그냥 크게 그리지 않은 것 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인구 수가 5천만 이라고 본다면 초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명 정도 감염이 됐을 때를 기준을 삼는다고 치자 근데 그때도 뭐 사실 내부적으로 가면 돼 있었겠지 근데 뭐 시작은 한 두세 명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초기 10명이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거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는 선생님이 척도를 무시하고 그리는 것 뿐이지 굉장히 그래프는 밑에 있는 거다 여기 시작 값은 어쨌든 자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니 n0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거는 곱하면 뭐가 돼 k가 되는 거야 그래서요 이게 이제 새로운 정근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는요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0으로 수렴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역수치 했을 때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근 증가하다가 이렇게 대신 이제 의미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여기 2분의 이건 좀 이따 분석해 줄게 2분의 라지 k일 때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여기는 위로 볼록이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 오케이 근데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고 싶으면 이거 한번 따져보면 돼 이거 그리고 우리 처음에 dt분의 dn이 r 곱하기 n 곱하기 k분으로 할까 k분의 k-n이었잖아 이 그래프를 여기에 우리가 꼭 t축에 대한 그래프만 그려야 되는 건 아니거든 이건 다 t축에 대한 그래프야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한번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dt분의 dn이라고 한번 해볼게 선생님 시간은요 여긴 시간이 없는 거지 어쩔 수 없지 시간이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순수하게 봐봐 얘는 k분의 r 얘는 상수다 그 다음에 n 곱하기 k-n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n을 마치 x축처럼 취급하고요 dt분의 dn을 y축처럼 취급하면 어때? n에 대한 이차함수지 0과 k에서 그치 여기서 절편을 가지는 이런 식의 이차함수가 되는 거야 즉 즉 우리가 감염자 수에 따라서 얘네 증가율을 dt분의 dn 증가율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때? 언제 증가율이 최대니? 그치? 아 이차함수니까 얘네들에서 이차함수니까 여기 2분의 라지 k일 때가 그치 증가율이 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감염자 수가 증가하면 여기는 t가 없으니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점 더 증가세가 어때? 증가하는 이 증가세라고 그냥 얘기합시다 증가속도지 사실 증가속도가 점점 커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2분의 라지 k일 때 최고에 이르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최고를 이르는 거야 소위 뭐가 되는 거야? 변곡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엔 계속 감염자 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건 변하지 않거든 그치? 그 경향은 변하지 않거든 그럼 시간이 지나면 계속 증가하면 증가세는 점점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증가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얘네 좌우대칭이지? 조금만 고민해 봐봐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기서 이 변곡점에서 점대칭이 되는 거야 자 우리 처음에 다뤘던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 푸스웨이 뭐라고 그랬어? 제2곡선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요 이런 그래프야 들어본 것 같아? 오케이 S곡선이라고 불러 또는 전문용어로는요 로지스트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냥 들어본 적만 있으면 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보통 S곡선이라고 말하는 게 이거야 그래서 어떤 제한된 환경에서의 개체수 증가도요 보통 S곡선을 따른다고 얘기해 우린 지금 전염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지만 그치? 뭐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좀 더 잘 설명된 모형으로 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선생님 결과적으로는요 많은 시간이 지나면 많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다 감염되는 건가요? 그치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미래가 너무 우울한데 아니지 여기다 이제 우리 추가적인 얘기를 좀 더 할 거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식적으로만 다루는 건요 일단 여기까지 하자고 수식적으로만 다루는 거 이거 정리하고 추가적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한 이 모형들이 틀린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빠진 내용들이 좀 있지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자 일단은 사실은 이 R이라는 게 상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 R이 크면 어떻게 될까? R이 크면은 실제로 시작값이 같다 하더라도요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패턴이 달라진다고 근데 이제 R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R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작아 그러면은 실제로 증가하는 것도 이렇게 뭔가 증가 패턴이 좀 느려지는 거지 물론 이제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변화가 없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여기 S 곡선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이 R이요 감소, 숫자가 작아지면 양수를 유지해야 돼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작아지면 같은 S 곡선도 이런 식으로 곡선이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 자체가 좀 느려지는 거야 자 여기다가 우리가 또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 또 있어 자 뭐냐면요 일단은 지금 이 S 곡선의 전제가 뭐냐면 한번 감염되면 이 감염자가 낫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고 지금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감염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낫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완치자가 생긴다라는 거지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완치자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져 어떻게 나눠지냐면 아 대신 이거를 선생님이 얘네들도 수학적 모형이 있는데 그것까지 수학적으로 다루는 거는 좀 오버 같아서 여기서 이제 설명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완치를 된 다음에 면역이 생길 수도 있어 면역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또 다시 감염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또는요 완치된 다음에 면역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 코로나는 면역이 없는 거 같아 지금 그러니까 면역이 생기는 거 안 생기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지 그렇지?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감염자가 한번 감염되면 낫지 않고 계속 간다란 전제하에 그래프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졌냐면요 치료제가 빠져있어 치료제가 물론 아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는 나오진 않았어 근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놔둘 리가 없어 나올 겁니다 그치? 나올 거란 얘기야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치료제는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왕 나오니까 서술 아까 얘기도 하자 알도 상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알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는 이 알을 그치? 줄여야 된다는 얘기야 알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단은 면역은 없는 거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완치자가 생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직은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치료제도 앞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그 알을 줄이면서 어 알을 줄이면은 이 그래프가요 아 당연히 이쪽으로 더 이동한다고 그랬지 선생님이 알이 감소하면 더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알이 더 감소한다 그러면 더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요 완치자가 생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염자의 일정 비율이 다시 감염 안 되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치 감염 안 되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네 그 낫는데 한 뭐 예를 들어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감염자의 매일 10분의 1씩 열흘 정도 걸린 다음에 10분의 1씩 계속 돌아오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요 완치자가 생긴다라는 거에 의해서 그래프는요 또 다른 패턴으로 다시 요렇게 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야 실제는 더 복잡해 어 요렇게 더 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이제 면역하고 그래서 치료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그 물론 이제 이것도 있어 완치자의 비율이 새롭게 감염된 사람의 비율보다 높아지면 이 그래프는 이제 감소해 들어가게 돼 그래서 그래서 아 생각해 봐 그렇잖아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야 물론 더 줄였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거 촬영을 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뭐 100 이하의 새로운 감염자가 생기고 있어 근데 완치자가 하루에 막 몇 백 명씩 생기고 있어 그러면은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뭐 9천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 확진자들 그 확진자는 오해하면 안 돼 그거는 누적 확진자야 오케이 그래서 현재 현 시점에 감염자는요 감염자는 자 누적 확진자에다가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어 완치자 사실은 뭐 습은 얘기긴 하지만 그 사망하신 분도 빼야 되겠지 그치 어쨌든 간에 그냥 완치자로만 적을게 뭐 그것까지 적고 싶진 않네 자 그래서 실제로 현 감염자 우리나라는 어때? 그치 누적 확진자가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새롭게 증가하는 사람보다 완치자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 감염자는 당연히 줄고 있는 거라고 근데 아직 치료진 안 나왔지 그치 근데 어때 면역력은 아직 없는 걸로 지금 측정되고 있지 왜? 또 감염된 사례가 있었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실제 이 그래프가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감소하는 형태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선생님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있는 거야 자 근데 생각해 봐 결국은 누전 확진자에서 완치자를 한 게 현 감염자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이거를 증가하느냐 마느냐 이 증가 정도를 결정하는 건 정도를 결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순 증가를 얘기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새롭게 그치 감염된 사람과 완치자 이 차이란 말이야 얘가 양이면 증가하는 거고 그치 얘가 음이면 감소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음이야 완치자가 훨씬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 새 새 감염자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그치 애초에 그래프 자체가 이게 아니라 이런 그래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그렇다면 그게 바로 뭐야 R이야 R을 줄이는 거야 한 사람이 세 명 네 명 감염시킬 수 있는 거를 한 명 또는 한 명 미만으로 줄여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케이 물론 여러분들 나이 때는 뭐 위험하다 아니다 말은 많지만 여러분들 나이 때는 분명히 건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걸리더라도 걸리다는 얘기는 아니야 걸리더라도 완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99.9% 이상이라고 봐야 돼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는 몸이 약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감염할까 봐 감염시킬까봐 무서운 거지 선생님도 그래서 조심하는 거고 오케이 아 선생님은 물론 이제 오프라인 강의는 쉬고 있지만 어 학생들한테 또 퍼뜨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물론 이제 치료제까지 나오면요 이 감소세는 어떻게 될까 그치 이 완치자가 증가하는 거라고 치료제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뭐냐면 이 완치자는 늘리되 늘리는데 대신 이거는 자연적으로 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자연적으로 느는데 치료제가 나오면 이게 핵기적으로 느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뭐야 그치 이 세 감염자의 증가세를 줄여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알을 줄이는 거야 알을 줄이는 겁니다 알을 줄이면 지금 무슨 얘기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알을 줄인다는 얘기는 많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치료제가 나오는 시점은 물론 이제 미래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알 수는 없지 그럼 어느 시점이라고 보자고 그치 이 정도로 감염되고 나서 그치 이제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느냐 여기까지 감염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느냐 그건 굉장히 차이가 크지 오케이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알을 줄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요 본인도 걸리지 않도록 본인 건강을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치 주위에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도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돼 PC방 이런데 가지 말고 어쨌든 간에 우리 어쨌든 요새 사회적 이슈인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수학적으로 고등학교 레벨에서 배운 수학 가지고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모형 좀 알아봤고요 대신 사실은 실제 세상은 간단하진 않아 실제 모형은 얘보다 더 복잡하다 왜?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아닐 뿐더러 그치 감염하고 끝이 아니라 완치자가 생기고 뭐 코로나는 아닌 것 같지만 뭐 면역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제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이런 곡선들이 대신 이런 수학적 모델링은 뭐 처음부터 복잡하게 다루는 경우도 있겠지만 간단한 것부터 발전시켜 가면서 모형화가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가끔 보면 수학은 사회에서 쓸 데가 없네 아니지 이런 게 수학이야 그치 뭐 뭐 이것 때문에 모든 수학이 다 사회에서 쓰인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왕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요 같이 쓰임하고 한번 수학적으로 다뤄봤고 어쨌든 여러분들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좀 하면서 좀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우리 공개 특강 감염병의 전파 또는 전염병의 전파를 수학적 모델링 한번 해봤고요 어쨌든 얘도 수리논수가 관련된 주제니까 가볍게라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